이제는 그런 일 없겠고 우리가 잘합니다. 이렇게 얘기하면 좋잖아. 이렇게 얘기하면 좋잖아. 형 잘해? 쟤보다 나 쟤보다. 제발! 정신 차리라고! 오늘 이거 2시간이고 3시간이고 한 대잖아. 우리 팀 파이팅! 파이팅! 팀 초 컷! 어디 있지? 스탠스! 아 진짜 이 시간은 언제요? 야 뭐야 오늘 초 까먹었어. 야 와! 야! 아! 됐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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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어떻게 하지? 광수가 지가 안 맞으려고 처음 고를 됐다 됐다! 아 이거 다 했고 다 했고 다 했고 좋아! 좋아! 아! 구멍이야! 구멍 넣으면 구멍! 아 진짜! 왜 얘한테 얘기하니까? 아 진짜! 왜 얘한테 얘기하니까? 너 지금 성공을 하겠다는 거야? 말겠다는 거야? 제정신이야? 너 지금 팀워크를 이런 식으로 해줄 거야? 가서 종국에서 똑똑이 전해 내가 얘기하면 그대로 빨리! 이제 감정이 됐습니다! 빨리 전하라고 전화할 때 뭐 얘기해? 내가 얘기 다 했어! 이따가 얘기해! 뭐 하지 하는 거야? 뭐 하지 하는 거야? 뭐 하지 하는 거야? 야 이번에 종국이 못 한 거 아니야? 아니 왜 얘한테 그래? 아니 일단 전화하라고 아니 종국이 가서 전해! 네가 알겠어 네가! 네가 받았어야지 두 번째 할 때 약간 던지는 문제가 있었어요 아 얘 진짜! 잘할게! 한 번 더 갑시다! 한 번 더 갑시다! 잘하네! 야 이거 뭐야! 베리야 너 진짜 고생 왔다! 야 이거 진짜 한 번 해보자! 진짜 한 번 해보자! 야 진짜 한 번 잘해봐! 지금은 진짜 주장으로서 팀이 주장으로서 얘기할 거니까요? 누가 주장이야? 누가 주장이야? 누가 주장이야? 누가! 누가 주장이야? 여기 주장이야! 저 맥팀은 끝나가 나 엎드릴바 참! 자 파이팅! 우리 팀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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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되게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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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흔들려서 어렵다! 하하! 좋아! 자! 좋았어! 됐어 됐어 됐어! 야! 아 싫어! 안 꼈어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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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! 아! beta 봐! 이거 돼! 깜짝! 아아! ک place! 아! 아! 뭐하냐? 재정이야! 유재석! 됐다! Close! 그렇지! 좋아! 좋아! 자! 좋 пользouting! 무조건! 좋 IntxxvmWA! 무조건! 집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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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중. 아야. 나 나 못 끝이야. 야 야 야 야 야. 바다를 부르는 거야. 아니 그냥 치워. 아 진짜 뭐야 아니. 야 다 했는데. 정신 똑바로 안 채울래요. 이게 실력의 문제 아니면 정신력의 문제에요. 뭐지 말고 실력을 아무 때나 보여. 그냥 정신을 조금 나가세요. 그냥 쳐봤는데. 저기 올라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. 그냥 당황하세요.